여기 10만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인싸 핸드폰이 있습니다. 인싸가 카카오톡을 열면 잘 동작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10만개의 연락처 DB를 UI 오브젝트로 한 번에 변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핸드폰 리소스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카카오톡은 어떻게 많은 양의 연락처를 버벅임 없이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을까요? 비결은 프록시 패턴입니다. 여기 어떤 메소드를 가진 서브젝트 오브젝트가 있어요. 프록시 팩터는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메소드 실행을 프록시 오브젝트에게 위임하는 패턴입니다. 프록시 오브젝트의 서브젝트 오브젝트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합시다. 그리고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대신 호출해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메인에서 서브젝트 오브젝트로 호출하던 이 메소드를 프록시 오브젝트로 변경하면 프록시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심판 연락처의 인사연드폰으로 돌아옵시다. 연락처를 DB에서 가져와요. 컨택트 DB라는 클래스로 가져옵시다. 컨택트 DB를 앱에서 보여주려면 UI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야 해요. 가져온 컨택트 DB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바꾸고 맵 펑션을 활용해서 UI 오브젝트로 바꿔봅시다. 컨택트 UI 오브젝트를 만들고 컨택트 DB에서 값을 복사해와야 해요. 여기서 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값을 복사하는 작업이 몇 개 없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컨택트 DB가 매우 많아지면 예를 들어 10만 개가 된다. 그러면 이 작업 자체가 버벅임을 유발하는 높은 비용의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복사하지 않고 컨택트 UI의 컨택트 DB를 그대로 가져옵시다. 컨택트 UI를 컨택트 DB의 프록시 오브젝트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택트 UI의 화면이 보여질 때 호출이 되는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만들어 봅시다.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는 컨택트 DB로부터 값을 복사해와요. 컨택트 UI의 값을 오브젝트 생성할 때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순간 여기에서는 이 이니셜라이즈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화면에 보여지는 순간에 하는 거예요. 모바일 화면에 보여지는 연락처의 개수는 많아야 100개가 안 되거든요. 한 번에 100개 정도의 이 값을 복사하는 작업은 충분히 버벅임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록시 패턴은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존재를 미리 프로그램에 알리면서 높은 비용의 작업을 필요한 시점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오브젝트를 사전 참조하면서 높은 비용의 작업을 지연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프록시 패턴의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대기 화면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그래픽 데이터가 필요해요. 큰 그래픽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게임 시작 전까지 검은 화면이 나오고 있으면 게이머들은 심심해할 거예요. 그래서 프록시 캐릭터를 만들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아이디, 캐릭터 이름, 소환사 스펠, 스킨, 숙련도 등등 여러 정보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픽 데이터가 모두 가져와지면 그때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프록시 패턴은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프록시 오브젝트는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대신 호출하잖아요. 그냥 호출하지 않고 전후로 코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냅둔 상태로 프록시 오브젝트에서 주변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캐시를 추가하거나 동작을 하기 전 권한을 막는다거나 로그를 추가할 수 있겠죠. 클래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패턴들이 몇 개 더 있는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 데코레이터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 이 프록시 패턴이 가장 실무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디자인 패턴은 만들어진 코드를 입고 사용할 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프록시 패턴은 실제 서비스 개발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장점과 구현 원리를 꼭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